자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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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댓말 배우기 전에 자퇴 배울 게 없어서 자퇴 자퇴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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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 아저씨라 그러면 너 평생 기저귀 차게 해준다? 그 아저씨 머리나 좀 잘 드라이하고 말씀하세요 하이맨이 뭔 뜻인지 아니 그거? 금융새끼야 돈 내가 오늘도 수금을 몇백을 한 사람이 드라이는 네가 아니? 그 사람? 나 간다 스냅! 쫙쫙! 어깨는 더들뿐 스냅! 여기 좀 봐봐 대결이 죽었다 너 납치당했어? 아 몰라 족같이 생겼지 실무는 더 족같애 미칫새끼가 어디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이거 진짜 너 검정고시 학원은 어떻게 했어? 학교를 때려쳤는데 학원을 왜 다녀? 그래서 저걸 산 거야? 학원비 준 걸로? 어 들어가면? 싸들이밖에 더 맞아? 할 줄 아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렇게 그냥 쓸모없는 인간으로 계속 살 거야? 막 안 들어가! 끊어 겨o 피깐 강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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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人 자 선